E2T의 무대 수많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니까 정말 긴장감이 배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보이베트 대회는 흑사 전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춤으로서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기소들을 펼치게 되고요 그런 배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즐거우시고 또 오늘 비비아이시 마음껏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입관전 지금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여러분 제기시 준비 되셨습니까? 제기시 준비 되셨습니까? 건 다다에 XR 낙절뿐에서unes관전강 try Korean 낙절리пch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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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